인생의 5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강사! 누가 날 빼고 1타강사를 노네? 수학은 물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싹 다 알려드립니다. 수학 1타강사 이제는 뭐 연예인이세요. 정승재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이어트도 많이 하셨잖아요. 다이어트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몇 킬로 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한 70몇 킬로까지 뺐다가 다시 96 올라갔다가 다시 해서 한 85 됐다가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와 제가 이 기분 정말 잘 알거든요. 딱 10킬로 더 빼면 정말 예뻐지거든요. 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말이 쉽지. 정말 힘들어요. 아 근데 확실히 이뻐지나요? 어디가 이뻐지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만족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턱선이 일단 살아요. 날카로워져요. 아 날카로운 턱선이 이제 안에 이렇게 딱 내지가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남성성 냄새. 수컷 냄새. 확 나요. 아니 벌써 너무 아니 최근에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죄송해요. 기침을 살짝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아 미리.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요즘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뭐 댄서 우리 가비씨. 그리고 이번에는 1타 강사 정승재님을 모셨습니다. 아 사실 오신다고 해서 좀 긴장한 게 뭐냐면 왜요? 근데 요새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수포자라는 단어를 몰라요. 몰랐어요. 라디오 하고 알았어요. 아예 관심이 없으셨구나. 그냥 저는 수무자. 수학을 무. 아예 그냥 수학이 제 뇌 속에 아예 없는 사람이어서 언제부터 그리셨습니까? 저는 그냥 퇴원할... 아 제가 6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천재죠. 7, 8에? 8, 7, 56. 거꾸래야 알아요. 교환법 시기 성립한다는 걸 이미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저는 7, 8은 어려운데 거꾸래서 8, 7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좀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너무 앞서 나간 거죠 제가. 바로 손을 놓았고 심지어 저는 이제 그 수능 때 그 수리 시간에 가위가 놀렸어요. 꿀잠 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죠? 되게 창피하죠. 넘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정말. 깜짝 놀라서 이러고 자잖아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그런 친구들도 보고 그랬어요. 맞아요. 마음이 좀 놓이네요. 저만 그런 줄 아는데 근데 이래나 저래나 각자 개인이 잘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또 수학에 대해서 학창 시절에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것 자체를. 맞아요. 너무 어렵고 약간 외계어 같고. 맞아요. 자 이렇게 궁금한 점들 지금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에게 질문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땐 수학을 참 잘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수학을 제일 어려워해서 고민입니다. 혹은 같은 개념을 100번을 설명해줘도 또 틀려오는 우리 딸 진짜 어쩌죠 등등등 수학 공부에 대한 질문은 물론 공부 방법에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소개를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정승재 선생님에 대해 잠시 소개타임 약간 자랑 시간인데 한번 할게요. 누적 수강생 910만 명 별명은 수포자의 구세주 진짜 1타 강사이자 부캐로도 열심히 백반찌, 카페 사장, 트로트 가수, 소극장 극장 주까지 다양한 도전까지 하는데 아니 너무 욕심쟁이시네요. 부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거 하다가 몇 개는 지금 망해서 그만뒀고요. 어떤 게 망했어요? 이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게 소극장 오늘 소극장 회식이 있습니다. 소극장이 굉장히 운영하는 게 힘든데 소극장이 살아남았어요? 제가 아예 운영을 하지 않고요. 전문가분들이 직접 하셔가지고 제가 홍대에서 녹화를 해요. 저희 스튜디오가 홍대에 있거든요. 원래 저는 대치동에 있어야지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그쪽에다가 거처를 마련한 게 제가 소극장을 만들고 싶었던 게 스무 살부터 꿈이었어요.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소극장이 음악하는 곳이에요? 네. 음악하는 소극장이에요. 직접 노래도 부르세요? 어... 그렇죠. 제가... 어... 그렇죠. 미스터 트롯 1 출신. 아, 진짜요? 한 소절 한번 불러주세요. 어떤 노래 할까요? 어, 아무거나 잘하시는 걸로 딱 기억나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에서는 사랑만 남겨 아... 약간 이게 목이 완전 커가지고 아유, 핑계입니다. 사랑, 사랑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약간 김건몬 씨 참법이네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 너무 잘합니다. 지금 목 상태가 감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어, 너무 안 좋아요. 어, 근데 약간 맛깔나게 부르시네요, 노래를. 이게 다이어트 약이랑 목약이랑 상극이래요. 아... 그래서 목이 너무 안 좋은데도 다이어트를 계속 하니까 네. 계속 다이어트 한약 먹거든요. 아, 한약이요? 그래서 점점 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맞아요.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양약을 한번 먹어봤는데 근데 양약은 진짜로 이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그때 목이 다 쉬었었거든요. 그렇죠. 건조하니까. 그게 안 좋나 봐요. 맞아요. 아유,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뭐 살이 많아가지고 여론저런 합병증이 있는 것보다는 네. 또 다이어트 하는 게 나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아니, 또 수학 1타 강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전두현, 정경호 배우 주연의 1타 스캔들. 맞아요. 드라마 보셨나요? 아니요. 왜요? 아우, 좀 저의, 저 뭐 스카이 캐슬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거 못 보겠어요. 아니면 정경호 씨와 살짝 달라가지고 그렇게 못 보신 건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닌데 물론 많은 부분에서 다르고 특히 체형이 많이 다르지만 저 역시 그렇게 이제 되게 못생긴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보통 다 이쁘시잖아요. 황정음 씨 막 이렇게 아, 거기 나오세요? 아니면 거기 나온 거 아닌데 다른 드라마에 막 되게 못생긴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너무 이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뭐 부럽다기보다는 뭐 저야 뭐 10kg 더 빼면 뭐 턱선이 나오니까? 어, 그럼요. 그 뜻은 괜찮은데 수컷의 향기도 나오니까? 그럼, 그럼. 그러면은 그 정경호 씨는 강의 준비를 하느라 잠도 잘 못 자고 그 드라마에서 그런 역할이거든요. 혹시 선생님도 지금 그러시나요? 저희 때는 시즌이 있는데 지금이 제일 바쁠 시즌이에요. 12월부터 제가 수능 강좌를 12월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제 내년 수능, 올해 수능 보는구나. 11월 14일 날 시험 보는데 걔네들 위해 가지고 이제 하는 강좌가 시작돼서 3월까지가 이제 가장 바쁩니다. 와,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 겨우 내신 거죠? 미리 연락받고 뺐습니다. 혹시 오늘은 몇 시간 주무셨어요? 오늘이요? 아까 중간에 한번 깨가지고 한 3시간, 3시간. 그래도 오늘 6시간 잤다. 그거만 많이 주무신 거잖아요. 많이 잔 거예요. 보통 지금 시기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럼 하루 루틴을 한번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일 스케줄 많은 날이 아침 녹화를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요. 2시간 있다가 2시부터 5시까지 하고요. 2시간 있다가 만약에 라이브 강좌가 밤에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막 7시부터 9시, 11시, 10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다음 날 아침에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수업 준비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집 판교까지 홍대에서 판교까지 가는데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럴 때는 그냥 거기서 자요. 홍대에서? 아니 몇십 년은 수학 공부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할 게 많으세요? 그럼요. 매년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은 거 준비해가면 안 돼요? 아니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강좌를 리뉴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평가원은 말을 없지만 평가원이라는 게 수능 출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수능 기조는 점점 변하고 있어요. 계속 변하고 특히 작년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계속 그 트렌드에 맞게 수업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연애는 언제 하시고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결혼은 뭐 이제 끝났죠 뭐. 이제 나이가. 끝났다니요. 근데 동안이시잖아요. 순수한 사랑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순수한 사랑이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걸 다 알게 돼서. 아? 네. 그러면은 아 이제 순수하고 그런 깨끗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응큼한 사랑밖에 안 남았다? 응큼하다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의심하는 건가? 아 이 여자 지금 내 재력 때문에 오는 건가? 아니 그런 느낌도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20살, 20살 때 제가 그 나이트 다니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때 느꼈었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 정말 티없이 맑은 사랑이 있잖아요. 아이 연애 꼭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때를 어떻게 모두가 못 돌아가요. 그건 저도 못 돌아가요. 그런데 한 30대 후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 가능하겠다 가능하겠다 생각했었는데 한 5년 전부터는 아예 이제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서 최근에 제가 소개팅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다 거절했어요 정말. 아 만나보지도 않고? 최근 한 달 안에 6개 정도 들어왔는데 다 이 말은 지침 뭐야? 6번이 들어왔다 이거는 정말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소개시켜줘도 떳떳하고 당당한 거거든요. 처음 만났어도 좀 느껴지시잖아요. 아 근데 맞아요. 센스 있고 매력 있고 다 좋은데 근데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에도 연애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는데 포기할 수 없는 수학의 매력이 뭐예요? 연애랑 사랑은 포기했어. 근데 수학은 포기 못하잖아요. 그 매력. 수학을 포기 못하는 건 일단은 첫 번째는 저 직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수학이지만 수학의 매력은 끝도 없죠. 그러면 이거 심은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수학처럼 사랑도 계산적이게 해보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계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런데 수학은 정답이 있지만 또 사랑은 정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정답이 있는 유일한 또 학문이 수학이 아닐까. 의견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최윤정님께서 어머 결혼 안 하셨어요? 나는 솔로 나갑시다. 강사분들 많이 나오시던데 강사 특집 나는 솔로라고 하셨는데 나는 솔로 나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만남은 좀 그래요. 약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시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소개팅이 지금 최근에 6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몇 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소개팅이라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식사나 같이 하면 내가 거기서 합류하다가 이렇게 식사하고 자연스러움을 또 분위기를 만드는 건 또 가능한 거네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우리 정수민님께서 정순재 쌤 보는 라디오 보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할 일 다 끝내놓고 옆에 자리 잡은 아들 왕팬입니다. 쪽집기처럼 아이들 문제 푸는 것만 봐도 어디까지 알고 푸는지 어느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본 결과이신 건가요?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들이 같이 듣고 있는데 저희가 또 연애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본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 얘기는 1도 안 궁금하시대요. 우리 다들. 그럼요. 죄송하지만 저만 궁금했고 우리 교육 궁금증을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건? 어떻게 알고 푸는지를 어떻게 아냐? 딱 보면 문제 푸는 아니 질문하는 천마디만 들어도 알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하위권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 나한테 이 문제 푸는 방법 빨리 설명해. 내가 외워버릴 테니까 이런 의지거든요. 상위권들은 어떻게 질문해요? 선생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설지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건 수학적인 오류가 있나요? 이런 느낌?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수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푸는 거지 푸는 방법이 결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위권 학생일수록 수학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모범 답안이라고 많이 써 있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구상에는 모범적인 답안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수학적인 오류가 없으면 다 훌륭한 수학적인 사고를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훌륭한 정답인 거예요. 우와 지금 뇌가 뒤틀리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최은정님께서 우리 아들이 5학년인데 수학을 좋아하면서 자기가 엄청 수학을 잘하는 줄 아는데 수학은 몇 학년쯤에 딱 윤곽이 나타날까요? 수포자가 몇 살 때 제일 많이 나오나요? 수포자는 보통 분수, 통분, 약분,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하면서 수포자가 처음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초반부터? 네. 그런데 윤곽이 나타나는 거는 대화를 해보면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최소공배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봐도 얘가 제대로 알고 하는 건지 그냥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건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을 좋아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하거든요. 왜 그런지 항상 궁금해하는 애들 호기심이 많고 네. 항상 그래야 돼요. 와. 그러면은 나머지 궁금한 이야기는요. 저희 이렇게 3부를 마무리 짓고 4부에서 마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잘하는 방법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자. 고민 털어놔도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저희는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매년 연초에 수강생들을 모아서 축하 행사를 여는데 여기서 성적이 가장 크게 향상한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신다고요? 아. 그게 이제 위너스 클럽이라 그래서 너무 전국민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제대로 된 학습 방법만 있으면 누구든지 선행학습 안 하고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직접 보여주려고 제가 인강 데뷔할 때 한 십몇 년 전부터 원래 1등급이었던 애들 1등급 받는 거 말고 완전 바닥. 그러니까 7등급, 8등급. 이건 뭐 거의 운동선수 예체능 하다가 1년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그랬는데 만점. 그랬는데 1등급. 가능해요? 학생들을 일부러 뽑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리 공실해서 올해가 아마 14회인가 15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위너스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연말에 보면 우리 연예대상, 연기대상 하잖아요. 수험생도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너스 클럽 해가지고 위너스 대상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예요. 사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 학생이 제가 하는 건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짝 안 되나요? 몰라요? 다? 전체 금액이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요즘은 그렇게 안 했는데 1급 가수분들 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게스트로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총액수가 장학금 포함해서 총액수가 2억쯤 안 됐었어요. 억이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 다 하니까. 섭외비 뭐 이런 거. 행사 섭외비 뭐 이런 거까지 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행사하지는 않고 제가 소극장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학생들 모아가서 같이 밥 먹고 하는 시간 그리고 장학금 전달하고 그런 느낌으로. 그것도 뭐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건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직접 이렇게 1년만 제대로 된 학습 방법으로 공부해도 완전 바닥에서.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라고는 시작도 안 해보고 수학을 한 번도 안 해본 축구 선수가 26살 때 시작해서 27살 때 1티급 받는 모습. 이런 거 보통 그런 정말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울만한 친구들이 대상 수상자가 되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진짜네.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사교육 강사다 보니까 제가 또 광고하는구나. 거짓말일 거야. 어떻게 수학이 1년 만에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내가 직접 보여주겠어. 임상실험을 해보겠어.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와 대박이다. 그리고 요즘 SNS에 100억 연봉이 말하는 오마카세라고 소위 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정승재 선생님이 강의 중간에 하시는 그 말씀 말씀들이 짤로 진짜 많이 돌고 있는데 호캉스, 오마카세, 골프 약간 다 허세. 그러니까 인스타 자체가 조금 이렇게 행복을 가장한 거라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항상 저런 데서 밥을 먹고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그건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있어요. 의외로 찐 부자들은 절대 뭐 허세처럼 명품이나 뭐 이렇게 생필을 안 해요. 피하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창피하고 청각하게 느껴져서 일부러 피하죠. 그런 행동을. 혹시 시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잠시. 저 애플워치요. 우와 그 앳땡워치, 사과워치. 아 근데 진짜 맞아요. 이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살짝 과시하고 싶으신 분은 몇 천만 원대의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데 정말 찐 부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장 편한 거를 차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아니 날씨가 나오잖아요. 우와. 날씨 나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고 또 휴대폰 어딘지 찾을 때 길게 누르면 되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땡!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두고 다녀요. 맞아요. 너무 진짜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중에 아이들의 인생이 도움이 될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몇 가지 유명한 거를 가져왔거든요. 인생은 뜻대로 안 돼서 살만한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인생의 진실한 관계면 한두 명이면 된다 등등등. 이렇게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솔직히 미리 생각하고 짝 짜고 오는 거죠? 아니요. 학생들 표정 보고 문제 풀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졸거나 이런 친구들 표정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져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 나왔던 명언들이잖아요. 아니 저는 속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서른 살 때 왜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은 나를 속였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떤 걸로 속였어요? 아니 공부만 열심히 하면 예쁜 여자애들이 트럭체로 기다리고 대기할 거라고 그러고 대기업만 들어가면 인생이 마냥 행복해진다 그러고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솔직하게 애들한테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도 그랬어요. 공부 안 하면 망한 인생이라고. 맞아요. 근데 저 공부 아예 안 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는 게 공부 아니에요. 근데 천장이 뭐가 있나요? 왜 자꾸 천장을 보고 말씀을 하세요. 답답해서.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명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또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 문자로 고민을 또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윤서연님께서 전 요즘 TV에서 승재쌤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고 완전 팬 됐잖아요. 초딩 고학년 우리 딸이 수학만 풀어라 하면 울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 멍때리고 있는 걸 자주 봐요. 아 혈압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지금 고학년이라 그러면 한 5, 6학년 정도 됐을 텐데 이미 빨간불이에요. 이거는 학부모님들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죄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실망을 느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수학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한참 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기회를 어른들이 옆에서 주질 않아요. 너 곧바로 풀어야지. 너 왜 빨리 안 풀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빨리빨리 풀어내기 위해서 해설지를 통째로 외우죠.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중학교 때도 그 방식 고등학교도 그 방식. 그러니까 아무리 빨간 펜 5살 때부터 시작을 해도 고3 처음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생각할 방법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선입견이 잘못된 선입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자마자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를 수치스러워해요. 학생들이. 맞아요. 오래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빨리 곧바로 답을 내야 되는데 엄마가 실망한다는 생각에. 심지어는 우리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저랑 나이 차이는 꽤 나시겠지만 저 때는 그랬어요. 칠판에서 문제 풀어보라고 해서 선생님이. 너 나와 풀어봐 내가 지금 풀고 있으면. 오늘 며칠이야 23일? 조금. 23번. 23번. 23번 23번 33번 나와 그러잖아요. 그날만 되면 아침부터 스트레스야. 맞아요. 문제 풀라고 생각하면 뒤에서 엉덩이 때리셨거든요. 허벅지 종아리 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뭐 할 때마다 계속 때리면 절대 이 행동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렇구나. 정말 나쁜 수학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멀리서 보면 빙이 된 줄 알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답답해서 하시는 소리 같은데 우리 3172님께서 초등 아들이 정승제 공부법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배운 개념을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설명하면서 복습하는 건데요. 선생님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쓰고 싶대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니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건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천천히 써도 되고 대충 쳐도 되고 원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 연습 뭐 이런 거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뭐만 하시면 되냐면 제대로 설명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이 초등 아들은 미래가 아주 수학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중학교 때도 수학 잘할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수학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수포자의 길과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아주 좋은 현상인데 어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만 해도 너무 다른 부모님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르쳐보면 하얀 화이트보드에다 직접 써본다 그랬잖아요. 가르쳐보면 자기가 약한 부분을 알고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가 깨닫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오 칭찬받으셨어요. 오늘 아들에게 꼭 칭찬해 주세요. 3172님. 박단언니께서 몸에 뭐 감추고 계시는 거 아니죠? 살. 살. 살 감추고 있어요. 혹시 막 속옷 이런 거 다 명품 두르고 아내를 막 명품으로 두른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팔짱을 너무 야무지게 계속 겨드랑이. 혹시 겨드랑이 털이 금이신가? 왜 그러세요? 상상되게 왜 그러세요? 자 우리 0971님께서 선생님 저희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제가 봐도 참 상하지가 없어요. 짓 잘났다고 구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부모인 제 말도 안 듣네요. 너무 잘한다고 치켜세워주니 저러나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제가 고1 때 공부하다가 새벽 3시까지 공부하면 보통 부모님들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는 느낌에서 아빠가 갑자기 방에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너 안 자고 뭐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짜증 내면서 아 공부하잖아 이랬거든요. 곧바로 뺨 맞았어요. 왜요? 아니 널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네가 공부하는 걸 왜 아빠한테 화를 내? 누가 공부하라 그랬어? 너 잘 되려고 네가 공부하는 걸 왜 아빠한테 화를 내냐고 이 녀석 너 앞으로 공부하는 거 가지고 유세 떨면 나 그 다음부터 아 맞다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뺨을 때리라는 건가요? 아니 너무 나쁜 훈육 방법이긴 하지만 그거는 알았으면 좋겠어. 모든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잘 되려고 공부하라 그래? 다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라는 거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님이 되게 행복해 하시잖아요. 근데 그 그런 문화도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개개인으로 알아서 어 그럼요. 근데 그 말도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한 아이를 책임을 끝까지 줘야 된다는 생각이 아이를 못 낳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자 우리 이은희님께서 저희 때는 구구단을 책받침 보면서 달달 외웠는데요. 오 맞아 기억나. 여덟 살 외손녀한테도 책받침을 주고 외우게 하려고 하니 딸이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구구단을 이해해야 한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구구단들 이해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8972라는 게 8 그러니까 곱하기의 기원을 학생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8972는 아는데 8972라는 게 무슨 뜻이야? 왜 89는 71이 아니야? 왜 72야? 이랬을 때 왜 72가 되는지는 애들이 설명은 돼야죠. 그러니까 8을 9개 더하던가 9을 8번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느낌을 이해하는 거는 절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요. 그것만 얘기할 수 이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입에 배도록 외우는 게 구구단은 중요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제 조카는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는 또 아예 구구단을 또 공부하지 안 시키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안 외워도 된다라고. 그럼요? 풀이가 되나요? 구구단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계산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요즘 동양권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뉴욕에서도 또 이렇게 구구단 많이 외우는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구구단 외우는 거는 입에 배도록 하는 게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입에 좀 잘 배도록 초등학교 2학년 때만 하면 되니까 그때 잠깐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저도 지금 기억나거든요. 8단 되게 안 외워줬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3단부터 안 외워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2단이 되고. 2단이 쉽죠. 그래도 5단이 좀 괜찮았었잖아요. 아 5단은 진짜 5식 더하고 바로 10단 위로 가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쉽긴 했어요. 누구나 다 그 과정 겪는 거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스트레스만. 그러니까 이은희 님도 그렇고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수학에 대해서 공포 그다음에 두려움 이것만 없도록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아 맞아요. 2841님께서 수학을 잘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뭐가 좋을까요? 그걸 자꾸 애들이 물어봐서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학을 해야 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과연 필요한가를 늘 묻습니다. 맞아요. 나가가지고 뭐 루트 알파 뭐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왜 배웁니까? 나 근해 공식 몰라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학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그 2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답이 나오는 과정. 그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무형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세상이 짜여짐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이치가 논리라는 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논리를 갖추도록 만드는 거 생각하는 방식을 갖추도록 만드는 게 그게 수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길게 얘기하자면 수학과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과 사회에서의 그 학생의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그 서울대학교 황농봉 교수님인가? 그 뇌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니까 제자들이 다 서울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너무 잘해. 그런데 어떤 애들은 시작을 못하고 계속 이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인터넷 검색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래. 얘네들은 다 1등급 만점 받았던 애들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지? 이거 부모 탓인가? 유전자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사는 지역도 아니고 연관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의 연관성을 찾았대요. 뭐요?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더래요. 말이 돼요? 진짜요? 정말로. 그래서 수학 공부를 고1, 고2, 고3 때 어려운 문제를 한 번이라도 40분 넘게 혼자서 고민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쌓았던 생각의 재료들을 엮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친구들은 뭐든지 창의적으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올바른 학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어렸을 때 촉감놀이 하는 이유도 뇌발달을 위해서 촉감놀이를 하는 것처럼 수학도 약간 그런 발달 다른 것도 더 같이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요즘에 드는 대부분 수학 문제 고3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조금이라도 안 풀리면 쌤이가 어떻게 푸는 거예요? 곧바로 물어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인터넷 쳐다보고 이러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무조건 물어보고 의존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을 진짜 수학답게 본질적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선생님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스스로 잘 헤쳐나가시겠네요? 무조건이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수능 강사이긴 하지만 5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대학 갈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수학에서는. 딱 중간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느낌과 비슷한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의 조언을 듣는다. 사람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는 5등급한테 의견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라서 그거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봐요. 자기의 생각이 어쩌면 오를 수도 있고 어쩌면 틀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 일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수학에서 만들어진 그 삶의 태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미화님께서. 전 엄마인데 수포자였거든요. 부모가 되니 수학 공부 다시 해야겠더라고요. 저한테 숙제 물어보면 난감해요.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같이 공부하는. 도저히 모르시겠으면 보통 한 중학교 과정 보통 꽤 어렵거든요. 모르겠으면 엄마 이거 되게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만 좀 설명해주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계속 가르쳐달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보통 학원 보내고 딱 온 다음에 너 진도 어디까지 끝냈어? 몇 바퀴 끝냈어? 윗집에는 벌써 고위 것까지 세 바퀴 다 끝냈다더라? 막 이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엄마 하나도 몰라. 우리 아기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그러면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엄마 이거 봐봐. 내가 한번 설명해볼게. 2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은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할 때는 이렇게 분모를 통일해줘야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설명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잘하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또 문제 해결을 같이 이제 또 해결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김현정님께서 연산실수 자진거는 덜렁대는 성향 때문일 수도 있는 걸까요? 초등학생이라 티처스에도 못 나가니 제발 알려주세요. 연습 부족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실수도 종류가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플러스를 곱하기로 봐가지고 곱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집중력 부족이나 아니면 흥분해서 그래요. 또 너무 어려운 문제 애들이 너무 잘 풀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답을 이상하게 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많이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계산이 틀리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실수라고 그냥 치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우리 이태호님께서 고딩 딸이 학원에서 수학을 배웠는데 집에 와서 공부하려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학원에서는 풀었는데 집에 와서는 안 풀린다는 딸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오늘 질문 중에서 제일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잘못된 학습법이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수학을 배웠는데 학원에서 기억이 안 난대요 이러잖아요. 네 집에 먹으면. 기억해서 풀라 그래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수학을. 기억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어줬던 방식을 기억해 낼라 그랬다는 말 자체가 이 친구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아 2013년 9월 모의평가 27번은 이렇게 풀면 빠르다라고 모든 문제를 기억해서 풀라 그럴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힘든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대부분은 제대로 모르고. 미분이라는 것도 뭐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2차로 바뀐다. 3X제곱이다. 그런데 그게 3X제곱이 된다는 걸 아니까 쉬운 문제들은 풀리긴 풀리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정작 어려운 고난도 문제는 생각할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이 고딩 딸한테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네가 지금 학원에서 배웠었던 그 부분을 설명을 먼저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라. 선생님이랑 똑같이 설명할 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디오 저희 올릴 거니까 이거 한번 들려주세요. 5431님께서 승재쌤 게임만 하는 아이가 1등만 하긴 해요. 가만 놔둘까요? 1등 하는데 왜 뭐라고 그래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게임이 악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스트레스 푸는 일 중에 해결 방법이. 자기가 하는 일은 제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오히려 칭찬받아야죠. 그럼요.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까지 좀만 기다려줘. 이준근님께서 보통 언어 능력이 뛰어나면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고 수학이 뛰어난 분들은 언어 능력이 약하지 않나요? 근데 승재쌤은 예외인가요? 언어와 수학의 능력이 타고나신 건가요? 라고 하는데 보통 언어랑 수학 영역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 국어 성적도 높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고 제가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왜 안 해보셨지? 되게 답답한 마음에 막 이렇게 흥분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게 뛰어난 거예요. 너무 뛰어나시고. 우리 김영숙님께서 한 번 더 나오셔야겠다. 두 분 수학 얘기는 20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지나가네요. 엄청 빨리. 아니 근데 제가 광고 나갈 때 약속 잡았습니다. 무조건 또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문자 너무 와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디스코텍 맞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그냥 나이트라고 불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존심의 나이트클럽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이트를 20살에. 수미님께서 주체적 해결 나갈 수 있게 하는 의지를 기르는 것. 삶의 태도. 정말 좋은 말이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 하나 해주세요. 아니 너무 즐겁고요. 오늘 춤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또 훈훈하게 끝나니까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에너지를 너무 받고 가는 것 같고. 또 나중에 한번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그 약속 오늘 무조건 잡고 사인까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요. 내일도 쌤들이랑 같이 수다 떨러 와주실 거죠? 그러면 저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애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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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러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